시청자분들과 쿠쿨 원정을 간리 하지만 이관문에서 죽고 또 죽고 또 죽기를 며칠째 반복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자 오늘은 제가 메모장을 켰고요 죽음의 숫자입니다 님들 다 뒤졌습니다 이제 님들은 더이상 날 놀릴 수가 없어 자 두가자 감자 쳐요? 쇼디가 나오게 후후후후 아 좋습니다 오케이 나이 허어어어 하하하하 잊지 이 새끼 좋아요 좋아요 지점 어? 아 이게 죽네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저 이거 한 사이클 늦게 돌리네 잠시만요 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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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말이요? 욕함 아 야 야 아 좋습니다 야 너무 멀어 2다잎 때문에 죽은 겁니다 홀리 오 터졌다 죽은거죠 네? 본인이 다 죽였다니요? 님 혼자 죽어서 올렸어요? 그렇게 나오시겠다 빨리 내리세요 알았어 알았어 반격때리밀 그리고 찍기 조심해 오오 야 이 개오거지지 하지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살 수 있었던 방법이 있다는거지 아 3초 보스 레이저 레이저 어디야? 아아 운다 남자의 눈물 1 아 아 왜 걸려 이게 걸리만 했으니까 걸렸겠죠 아 그쵸 에이 당신을 팩트맨으로 지정합니다 앞으로 사람이 죽었을때 팩트를 찝어주세요 뭐 그런거까지 쫓고 있어요 누구 막고있어? 벽에 공중재미소 역시 팩트맨 앞으로 죽을때 이유를 제시해주세요 가운드 같이 조심해요 누가 살아남을까요 강경? 아 정룡 날라갔어 이거 나 자살이다 씹어 강경에도 올리시고 옆에 자살도 한개 더 올리 씹어 잡기 잡기 안 죽을까 아사아사 커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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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오져도 오세요 아니 수호하자 와 이거 뭐 칸데? 일단 블레이드는 한개 올리고 옆에 한개 져주세요 아니 이거 침에 사귀를 떨어뜨린 앤드 아니 동강이로요 아 진짜 아 왜요 진짜 뭐요? 아 경죽 걸려가지고 리얼 경죽? 근데 이사님 네? 제 옆에 적힌거 완전 양아치처럼 적어놓으셨는데 버릇공격 안하고 욕하고 많이 맞고 오늘 양아치에요 제가 아 쫀데기 아 파노스 창 블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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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 이거 죽겠는데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나이스 동서남북 동서남북 다른걸로 죽었어 동서남북하기전에 그 창판으로 죽어 동서남북차니 전조패턴이 있는 것도 몰라요? 동서남북차니 전조패턴이 있는 것도 몰라요? 말이 많은 인형 부족에 적으세요 적으세요 적으저그 적으저그 저그 적은 말이 많은 참 잔파 참찍 참찍 아 오오오씨 포스꺼기지 피 한 번 찼죠? 몇 찼지? 네 한 번 찼 두 번 찼어 두 번 와 킥만 했네 각성기 꽂히고 30초 더 있었으면 됐겠네 그리고 암수 조율도 안 됐어요 이거 후반에 전체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흥분으로 네? 저는 흥분 안 했는데 아니 님 흥분했음 그냥 했다고 하세요 전체 흥분 1 일단 이사님 1성 1 가시죠 힐 만들어봅시다 힐 만들어봅시다 힐 만들어봅시다 힐 만들어봅시다 왼쪽 왼쪽 알아요 어? 기단님 아니 이거는 나 못 올려 잠만 이거 긴강선 1 아니 뭐 맞고 죽은 게 아니라니까? 안에 있는데 죽었다니까? 기단님 다 어구단 위에 어디에 오게 하여 아니 수 어 어 아 이거 욕사에 욕사에 욕사에까지 어딨다 그렇게 하면 아 나 진짜 진짜 어이가 없네 우와 어 이거 어 나 풀이 났다 천천히 안 돼 아 아이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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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요 가까이 뜨기 바로 맞으면 버벅거리는 거 열 받네 됐다 와 씨바 씨바 아 아 터졌다 아 아 근데 3분 별 가면은 괜찮은데 제대로 나왔으면 4분이여 이거 블레이드 님도 한 개 올리세요 올렸음? 아니지 아니 클리어 타임은 맞았잖아 아 이거는 솔직히 쏟는데 1분 깐 거면은 이거는 그냥 심했어 이거는 지금 아니 아니 그래도 클리어 타임 맞잖아 이거 용담이었네 이거는 심했어 아 아 뭐야 왜 방금 이라이 거친 숨소리 잡았습니다 이라이 거친 숨소리 나 아닌 거 같아 아냐아냐 이거 이거 일선가 하고 왔잖아 아 일선가 아 일선가 무빙인데 저게 저렇게 따라와? 이라님이 저거 점프했는데 갑자기 확 떨어졌어 다 올리시고 아니람 한 개까지 더 그리고 또 홀리로 또 터뻑시려고 하는 비겁함 그것도 안개고 아니 씨 뭐 죽나 일곱 줄빈 거면 다 몰아가지고 15초 딜거든 클각이 나오니 안 나오니 한데 지금 클각은 나와 방금 설마 암수 남은 사람 없지? 저 하나 남았어 암수 하나 남았어 미로 지닐 전에 최대한 계속 이어서 터주는 게 좋은 거 같아 응응응응응응응응 여러분 이야기 하고 있어요? 저 화장실 왔다고 아 야야야야 진짜 이건 방금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? 레이더 오 야 붙여야 돼 붙여야 돼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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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돼 안 돼 아니 레이더를 에임이 누가 됐든 수바를 하면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쫄지? 기사님 네 오직 한 번째네요 가스 라이팅 한 번만 더하면 진짜 중간이에요 저랑 합니다 진짜 못해요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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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멘탈이 난간에 걸쳐있거든요 저 조심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오우 나이스 못 쳐 못 쳐 이거 태아줘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다음 6시 6시 어 패스 패스 미나붓 미나붓 안 보고있음 지금 쏘는 안돼 17초에 괜찮 미나붓 각점 보 레이저지 레이저 레이저 안 죽으면 끝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이 새끼야 진짜 존나 인정했다 이 새끼 때문에 와 진짜 도난이다 이거 왜 이렇게 아니 무슨 레이드로 5초 남기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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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.